반갑습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치매 환자를 생각하고 내가 말문을 닫은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오늘 너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 뒤에 두 아줌마가 있는 거 보시죠.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대통령 뒤에 여자 두 분이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집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우리 집사람 맞을 깁니다.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만 우리 집사람은 내가 알아요. 이 사람이 참 내가 대통령 되기 전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치아실에서 숨어 있을 때에 된장국도 끓여주고 김치국도 끓여주고 때로는 김밥도 싸주고 그랬어요. 정말 내가 우째 대통령이 되었는지 아직까지 내가 상상이 안 갑니다. 내가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아직까지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지하실에서 그냥 매일 영화나 보고 앉았고 자빠져 자고 사실 돈도 세고 전화도 가끔 했지만 나는 진짜 대통령이 될 줄로는 내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대통령으로 서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요. 진짜 미국은 기회의 나라인 게 확실히 합니다. 내가 이번에 정말 기회는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이 연설을 위해서 사실은 내가 영어선생을 고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가 자꾸만 말로 하는데 기억도 안 나고 말이 자꾸만 삼천포로 빠져가고 그리고 말이 자꾸만 이빨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사실은 이 일찍 연설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루는 이유가 감사합니다. 진짜 이것도 칭찬이라고 박수를 치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내가 영어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사실 내가 학교도 괜찮은데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사람으로서 태어났고 영어를 그래도 잘 했는데 진짜 영어는 너무 힘든 언어임에는 분명합니다. 사실 제가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지금 내가 내 힘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오기 전에 사실 조금 약을 먹고 왔어요. 내 정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내 정신으로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위대한 웅변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약도 좀 먹었고 잠도 푹 잤고 사실은 내 귀구멍에 이 일렉트로닉 디바이스가 전자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어폰 장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내한테 귀 속에 속삭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지금 따라 아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그럽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개새끼가 사람을 물어보십니다. 아이고 우리 개가 사람을 물었다 하는데 그래 좋아하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우니까 다음에 또 개 풀어놔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개를 참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개를 풀어가지고 이번에는 공화당 공화당 한 사람을 물어보려 합니다. 아이고 또 박수치네. 여기는 지금 다 민주당밖에 없네.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참 진짜 몇 주 동안에 너무 바빴어요. 똥인지 된장일지도 모르고 그래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백악관에 오면 내 책상 위에 얼마나 서류가 많은지 나는 그 읽지도 않고 못 읽을 거예요. 나는 사실은 그 많은 서류를 내가 읽을 만한 기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읽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를 못해요. 내가 한 거는 그냥 옆에 있는 펜 가지고 사인만 탭 다 한 겁니다. 이 나라가 사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 사실 몰라요. 아 되게 좋아하네.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모른다 하는데 다들 이래 좋아하네. 이야 진짜 민주당 맞네요. 하기에 우리 민주당 사람들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 세금을 착취해 갖고 돈 쓰는 일에 진짜 우리는 최선을 다을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돈 있는 사람들 돈 다 뺏어 갖고 돈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 보게토에 돈이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 민주당의 최종 미션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꼬드기는데 정말 최선을 다을깁니다. 우리는 진짜 군중신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때로는 돈도 써갖고 어떻게 하든지 표를 하나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민주당원은 제국주의자도 아니고 영웅주의자도 아니고 정통주의자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 헌법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헌법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사실은 헌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나 때나 헌법을 자꾸만 개정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낙은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국민 세금 잘 챙겨 갖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당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략인 것이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어 갖고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남부지역에 있는 국경선 아시죠? 그 볼펜스를 너무 실하게 헤비투리로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오르가도 못하게 그래 만들어 부어요. 솔직히 그 사람의 한 행적에 대해서는 내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내가 배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갖고 솔직히 사람들을 좀 보냈습니다. 보내갖고 여기저기 그냥 구멍을 뚫어붓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할수록 내가 숨구멍을 내가 터뜨려 놨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사실은 내가 그리 했습니다. 저 아줌마도 다 인정을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저씨는 공화당이네. 이 뒤에 아줌마는 뭐하는고? 내 뒤에서 내가 뒤에 눈이 있는 것도 모르는가 없네. 지금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내 뒤에 있는 아이아줌마 둘이나 조금 속이 보입니다. 오른쪽 아줌마는 자기가 민주당이라고 파란 걸로 썼고 왼쪽 아줌마는 자기가 흑인이라고 까만 걸로 덮어 썼는데 아마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뜨네. 나는 뭐 쓰는지 아시죠? 내가 백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얀 걸로 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사실은 내가 백인 우울주의입니다. 전직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울주의가 아니고 제국주의자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그 사람입니다. 솔직히 오늘 자백합니다. 내 머리도 하얗고 내 꼬다이도 내 꼬다이는 파랗고 와이셔서가 하얗지 않습니까? 이 하얀 와이셔서가 내 몸을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내 가슴 왼쪽에 한번 보십시오. 하얀 리본이 손수건이 딱 지금 앉아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사실은 백인 우울주의자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다 덮어 씌웠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은 그 전직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모든 종족을 그리고 모든 색깔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가슴에 앉는 그런 대통령임을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밝힙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도통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내가 약을 먹지 않으면 진짜 내가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실제적인 모든 일은 내 뒤에 앉아있는 이 부대통령이 일을 다 합니다. 나는 미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요. 이 사람들이 희한한데 박수를 다치네.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카는데 지금 이래서서 박수를 치네. 마! 마! 좀 그만 좀 하소! 내가 누운 줄 아나? 내가 네 아버지하고 밥도 먹고 똥도 싸고 또 박수치네. 똥을 쌌다 카는데 박수를 치네. 지금 이 자리가 국회인지 육회인지 모르겠네. 그래도 회는 육회보다 생선회가 맛있지요. 아이고 이 사람들이 생선회를 또 좋아하네. 내 뒤에 있는 아줌마는 생선회 많이 먹게 생겼네. 다들 해를 좋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회는 한국에 가서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한국의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부산이 있습니다. 그 부산에서도 아주 최남단에 위치한 명지라는 동네가 있어요. 아주 횟집으로 유명하죠. 여기도 횟집, 저기도 횟집, 다 횟집 칠갑입니다. 그리고 부산 가면 꼭 자갈치 시장에 한번 가세요. 자갈치 시장 가면 이 자갈치 아줌마들이 자갈자갈자갈자갈 얼마나 말로 잘하는지 막 그냥 막 간을 싹 빼버립니다. 이 아줌마들이 여기 와서 여기 한번 먹어보고 우리 집이 최고입니다. 얼마나 거짓말로 잘 치는지 절대로 그 가면 안됩니다. 그 가면 좌표 죽습니다. 거기 한번 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큰일 납니다. 사실은 우리의 조상이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미국 와가지고 오래전에 왔지요. 미국 아줌마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알을 놓고 알을 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백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제 얼굴을 자세히 보면 한국 사람의 얼굴이 조금 들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정진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인디안이라고 아마 뻥도 깠는데 나는 뭐 한국 사람이라고 뻥 못 깝니까? 아무튼 우리 당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민주당은 뻥 빼면 시체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아저씨도 잘 알아요. 아침에도 뻥 점심때도 뻥 저녁에도 뻥 뻥뻥뻥 뻥뻥뻥 정책이 바로 우리 민주당 정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쳐가지고 뻥을 쳐가지고 표를 하나 뜯는게 바로 우리의 핵심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그 전직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있잖아요. 그 사람은 뻥도 안 깠는데 아이고 이 사람들도 민주당원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뻥도 까지도 않고 자기가 공략한 거, 약속한 거 다 지켰어요. 약속도 하지도 않는 것도 다 지켰어요. 희한하지. 우리 민주당은 자나 깨나 뻥인데 아무리 달려도 뛰어도 기여도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열정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 전직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역사적인 대통령입니다. 나도 뒤에 아줌마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고 자꾸만 박수를 뒤에서 치고 있네. 우리는 민주당인데 그런데 나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고 나도 사실은 끝으로는 존경을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존경합니다. 나도 존경을 하는데 얼마나 미국 국민들이 존경을 하겠습니까? 다들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